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조작은 주력부대가 전산 조작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분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어 주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그래 표시가 나지 않게 앞에 말씀드렸다시 이렇게 투표가 시작이 돼 가지고 끝날 때까지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일정 비율 이상으로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발표 사전투표입니다. 이 가짜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이 높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은 깜짝같이 다 속는 겁니다. 누적 사전투표자수 사전투표율 그럼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이게 여러분 전부가 다 1번 2번 3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선거 조작은 기획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올해는 4400만 정도가 되니까 4400만 가운데서 한 300만 표를 빼내 가지고 그다음에 접전지역에 얼마씩 집어넣으면 우리가 몇 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빠사기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밥 먹고 사는 것이 선거에서 이긴 것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 사이에 모든 전산 프로그램은 다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주력부대가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이걸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면서 이렇게 표나지 않게 이렇게 쫙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틀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그냥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왜 당일 투표라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나 국민의힘 후보와 이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여당이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깨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면 때리 부수지 않으면 권력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더블당 함께 줄을 서겠죠 이제. 그런 세상을 나는 못 보겠습니다. 그런 구역질 나는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관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배송된 표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겠죠. 여러분 그것을 원활하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색깔도 검정색으로 다 바꿔버렸대요. 표시가 안 나게. 투표한 봉인지를 다 검정색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악질적인지 가끔 CNN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 이런 북한 취재한 특집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같은 민족을 저렇게 돼지 개처럼 저렇게 처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거 부정을 저지른 걸 보게 되면 우리 민족성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악질적인 겁니다. 이번에 의사들 여러분들 때리 패는 걸 보면서도 나는 막 그냥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해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저런 이 좌익들 이름부터 권력을 잡아가 이런 문화대혁명의를 일으키면 다 가진 사람들을 다 때려잡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정달하게 다 까발게 됐는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작하는 걸 보게 되면 학을 떼지 않습니까 진짜 악질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전국 차원의 여러분들 공직선거인데 이걸 또 뭡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최고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내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악질적이구나 그런데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선거 걱정 없이 10년 20년 정도 이런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같은 동포를 어떤 식으로 괴롭히겠냐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문정권 하에서 어떤 기업의 여러분들 사회이사를 하는데 그거를 내보내려고 사람을 보내 수없이 압력을 가하는 걸 보고 이야 저거는 진짜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악질적인 거구나 쿠바가 여러분들 남미에서 아무리 망가지도 북한에 비해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북한의 저체제를 가 선거를 장악한 북한하고 남한이 뭐가 다릅니까 선거가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자기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면 북한처럼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은 개표가 시작되는 5번 6번 7번에 무슨 수검표를 하고 수개표를 한다 야단인데 게임이 다 끝난 여러분들 가지고 무슨 개표를 하면 뭐가 남습니까 1번 2번 3번에 다 끝나는데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 선거가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선거는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의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죠 지금 우리가 투표함을 까면 그대로 다 드러나겠죠. 왜 위조투표 투입하기 이전이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사전투표는 다 수개표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소공련님 좀 정신 좀 저리세요. 수개표란 게 뭡니까 7번 8번을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 7번 8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번 3번에 다 끝내 가지고 다 맞추진 표를 5번에 개함에 가져오는데 위조투표지를 다 집어넣어 맞춘 투표함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개표장에 갖고 오는 것이 5번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개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맨날 당하는 거예요 수개표가 아니고 그냥 수금표죠 미친놈들 뭡니까 장난질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성북구 선거관리비원회 위원장 투표장군이 암흑에 불법 부정선거로 보이는 투표원 숫자 부풀리기에 대한 2위 제기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투표 참관하면서 본인은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용지 숫자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한두 시간마다 투표관리관이 알려주는 숫자와 비교했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모니터에 있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기록한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조작하는 투표자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장께서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시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누굽니까 판사지 않습니까 다 덥겠죠 7시 참관인 115표 서버 116표 차이가 처음에 안 나는 겁니다 10시 참관인 630표 서버 689표 59표가 차이가 난 겁니다 11시 30분 참관인 945표 서버 1030표 150표 정도 50표 정도 차이 납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사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7시 10시 11시 30분 7시 10시 11시 30분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 모니터를 보고 투표관리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 개수기를 가지고 참관인이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이번에는 상당히 그래도 참관인들의 교육을 교육이 되셔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소와 발표 사전투표소가 현저히 차이는 것을 잡아낸 겁니다 물론 법원에서 다 덥겠죠 너무 썩은 나란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썩었습니다 위아래가 여러분들을 가릴 것 없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정보기관들도 다 썩은 겁니다 전쟁 터지면 제가 볼 때는 군인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걸 보기에는 저렇게 싸울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닿고 선거가 썩었으면 군도 썩을 거고 군이 썩었으면 검찰도 썩을 것이고 검찰이 썩으면 대통령들도 다 썩었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10년 이상 해온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도 사전투표소 부풀리기 참관인이 2위 제기함 사전투표자소 부풀리기의 핵심입니다 사전투표자소를 부풀려가지고 더불음주당의 표를 더해주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입니다 코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에 일부 지역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제 법원으로 가면 다 덮이겠죠 왜 법관들이 다 선관위 위원장이니까 나라가 어렵게 된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난 다음에 그래도 법관들이 좀 중립적일 거다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중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완전히 괴물이 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저항하거나 이렇게 못하면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 갇혀가지고 새끼들하고 같이 뭡니까 부정선거 조작대한국가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후기 조선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저거가 다 만드는 겁니다 권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죠 대구 지역 속폭 황교안TV 10시 40분 사전투표자수 44% 이상 부풀린 정황포착 대구 도태우 후보 지역구 상황 이건 10중적으로 여러분 도태우 후보의 조작을 하겠죠 사전투표 시작 2시간 만에 참관인 개수는 95명 전산단말기는 137명 도태우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표시가 안 나게 일부는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주고 일부는 더블당 후보를 밀어주면 낙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아마 전산 프로그램은 어떤 일도 다 가능한 겁니다 훔쳐가지고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창원성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는 단일화가 됐어요 단일화가 돼가지고 더블음주당하고 정의당이 단일화가 돼가지고 표를 국민의힘의 강기훈 후반께 훔쳐가지고 전부 다 정의당 후반께 밀어줘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궐선거 이후에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배분했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반께 표를 훔친 다음에 6대 4로 배분해 준 겁니다 정의당 60% 더블음주당 40%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상상을 해보게 되면 기타 정당에서 다 표를 훔친 다음에 몇 프로 몇 프로를 더블음주당 위성정당하고 더블음주당 자매정당에게 표를 밀어주겠죠 그래서 조국당을 띄운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관인 개수는 95명 전산단말기는 137명 전산단말기라는 이야기는 전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사전투표자수인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자수 참관인 개수는 실제 사전투표자수 그게 이런데 속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 조작 확인 바실리아TV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의 조작은 전체 사전투표의 27% 조작 약 대략 25% 보는데 바실리아TV는 대구에서 27% 조작인데 현재 22대 총선의 조작은 44% 조작 그만큼 사전투표율이 낮으니까 더 조작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 표를 도독질할 수 있는 베이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훔쳐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전투표에 오는 사람이 많으면 조작할 수 있는 풀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작값이 낮아도 괜찮은데 예상외로 국민들이 깨우쳐가지고 사전투표가 위험하다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해야겠다 사전투표가 낮아지게 되면 본인들의 발표 사전투표율에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지적했네요 거의 따볼 정도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구 시민들의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겁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데가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그냥 매번 신기록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이게 보면 대구를 심하게 조작하는 것이고 그 심하게 조작하는 가운데서 대구 중구 남구의 도태우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도태우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대통령부터 다 썩은 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식별 정도로 선거부정을 10번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날이 갈수록 선거부정이 다 밝혀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선거부정을 심하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 진짜 악질들입니다 선거부정이 알려진 데 대통령부터 침묵을 다할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불헙니다 조선사람들 진짜 악질들입니다 북조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남조선도 비슷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권력장악화하면 국민들 주리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했네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관인 개수와 중앙서버 30% 더 부풀리게 되어 참관인이 2위 제기했습니다 집중기로 도태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대구 남구 대명구동 대구 중구 남구의 여러분들 도태우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수 1일차 810분 현재 투표지 개수지 숫자 개수기를 샌 겁니다 참관인이 95명 사전투표관 동의하에 투표관리관과 함께 확인한 투표인수 직계 단말기상 전산 프로그램이 떠온 단말기 모니터에서 뭡니까 137명 관외 30명 30% 뻥튀기란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810분이죠 선거가 시작되고 나면서 점점 차이를 내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에 비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 밀어넣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오는 사람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은 그냥 여기까지인 겁니다 지금은 표가 안 나겠죠 선거 부정회가 여러분들 한 30년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장 채우게 되면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 주리를 틀지 않겠습니까 내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이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전투표에 부산 가서 타전투표는 나라인 겁니다 정말 나 진짜 형편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아침부터 이런 불편한 진실을 보시고 좀 은찮으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북조선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북조선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면 경기 시흥시 참관인 보고 경기 시흥시 정황이동 사전선거 1인차 오전투표 잠깐 직접 6시부터 8시 208명 208명 차이가 안 납니다 8시 1분부터 10시 8분 직접 490명 선관이 모니터로 본 거 523명 실제 사전투표자수 발표 사전투표자수 10시 09분부터 11시 15분 직접 개수 663명 선관이 697명 34명을 대한 겁니다 11시 16분부터 12시 직접 생거 748명 선관이 797명 플러스 49명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적 누적 차이 선관이 노트북이 49명을 뻥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표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이렇게 선관위 노트북에 49명의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쑤셔 넣어 주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그리고 4박 5일 사이에 모체에서 배달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천으로 된 행랑식 여러분들 투표함을 벌려 가지고 집어넣는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밝힌 것은 선관위 데이터에 조작된 것을 밝힌 것이고 뒤에 것은 현장을 못 봤으니까 추론인 거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 표가 나오는데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표가 나올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계속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겁니다 차액만큼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다 더해 주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의 49개국의 가운데 용산구에서 권영세 후보가 살아남았고 전부 다 전 뺐습니다 강남 6개 용산 하나 그럼 서울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집어넣냐 만 5천 표 내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욱 오세훈 김성동 이준석 나경원 영등포의 박용찬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낙선시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 투표에서 한 1% 2% 정도 앞섰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그냥 만 5천 표 쓸 수 있는 가지 여러분들 그냥 역전시켜 버린 겁니다 17석을 차지했는데 8석으로 그냥 줄여버린 겁니다 조작 앞에 장사 없습니다 조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여러분 조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일차니까 2일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증거물이 나올지 아마 선관위가 발악을 할 겁니다 모니터에 있는 것을 읽어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겁니다 그 인간들이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이 여러분들 가라앉은 겁니다 이 부정직함과 이 부정이와 이 여러분들 뭐죠 진실하지 못함이 이 나라를 완전히 삼킬 겁니다 정말 저는 내가 볼 땐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짓거리를 10년 동안 해와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도 아무도 뭡니까 나라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뭐라고요 무슨 의료개혁을 한다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울산 남구 신정 1동 여기 신정동도 보시면 2위 제기서 제29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 신정 1동 사전투표소 관리관 오전 9시경에 40명 차이 9시 30분에 58명 차이 11시 현재 594명 체크했는데 모니터 컴퓨터는 690명입니다 1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점검을 요청합니다 2위 제기 사전투표 참가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자서를 조작을 해서 모니터는 돌아가고 개수는 실제로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수가 얼마든지 간에 사박오일 사이 표수시가 넘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았던지 울산 남구 신정 1동은 또 컴퓨터를 끝내요 1시 55분에 2시 19분 컴다운 대한민국에 정전 없습니다 요즘에 4시 10분에 컴다운 usb로 복구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이런 뭐죠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도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공건력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누가 구하겠습니까 구하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시켜줬더만 완전히 뭡니까 그냥 합바지가 아니고 부역자가 돼버린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게 되면 컴퓨터상 숫자와 개수 숫자를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안 알려주면 투표로 기재하고 담당자 이름 쓰게 하고 2위 제기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숫자를 예하게 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모니터의 숫자를 완전히 조직 범죄 집단인 겁니다 예 보시게 되면 창관인들은 개수하면서 컴퓨터 투표소를 확인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박주연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직접 온 사람 실제 사전투표자수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드는 숫자 발표 사전투표자수 그게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은 그냥 깔아뭉개고 왜 대통령도 우리 편 대법관도 우리 편 경찰도 우리 편 검찰도 우리 편 모두 모두 우리 편 언론도 우리 편 국민 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나는 그냥 여러분들 그것은 번질을 하지만 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 줄이를 털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선거에서 부풀린 숫자를 어떤 통신수단에 의해 표 숫자 정보가 전달되고 어디선가 지금도 가짜 투표지를 인시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가짜 투표지는 지역 선관위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만들어 가지고 한두 구치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배송을 해 주겠죠 너무나 위험하니까 정부가 보완이 안 되죠 지역 선관위 차원에서 만들면 선관위 단말기에 표시되는 부풀린 투표 완료인 숫자 발표 사전 투표자 수는 어떠한 통신 매체를 통해 어떤 컨트롤 센터에서 누가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걸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안기부나 통신 프로바이더 혹은 통신 시큐리티 전문가가 약간의 장비를 갖추고 협조하면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잡아내면 그걸 뭐 처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몸을 사리겠죠 오늘 핑크랜더님께서 윤 대통령 정신 차려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 정신 차려인 것은 물 건너가 안 겁니다 정신은 안 차리고 본인은 정신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전국 사전투표소 cctv를 다 작동시켜서 들어간 인원과 실제 개표결과를 비교해 줘야 됩니다 절대 안 하겠죠 선관위 목숨줄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지 않는 것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측정하는 것은 절대 협조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이 문제를 보면 딱 한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 표를 쑤셔 넣은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쑤셔 넣은 표수가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2020년 4.15 총선은 293만 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206만 표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됐던 19대 대통령은 101만 표 2016년 총선 51만 표 이렇게 이런 표를 집어 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했고 참관인들이 이렇게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못 잡아냈을 뿐인 거죠 이렇게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선관위가 괴물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선관위를 맡고 있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벌 안 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절대 일정 이상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절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저무는 겁니다 나라가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칼럼이 역대 선거에서 집어낸 표수인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이김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린 숫자가 평균 조작률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의식조사를 통해서 발표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40%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구결과를 다 종합하게 되면 이번에는 역대 사상 최고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야 전문가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느 정도 조작을 했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7.6%를 조작한 겁니다 7.6%라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장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꼽을 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표를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그럼 선거인수 기준이 1428명이니까 그러면 몇 표 정도를 전국에서 집어넣을 거로 보느냐 336만 표를 투입할 걸로 봅니다 336만 표가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가장 최고치였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4월 10일 총선이 거의 동률적인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35%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35% 이런 의미를 35%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35% 의미를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 의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럼 35% 정도 조작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까 0으로부터 17. 절반인 17.5%를 윤 후보 한께서 빼앗아 가지고 17.5%를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인 겁니다 강석구청 2020년도 4.15 총선은 12.5% 마이너스 플러스 12.5% 했습니다 그런데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 조작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인 겁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17.5%를 훔쳐가지고 17.5%를 더하는 35% 정도의 조작이 행해져 있다 실제로는 훔쳐가지고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위조 투표주를 만든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두 장당 한 장씩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 주는데 사후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35%가 되는 겁니다 35% 35% 정도 17.80이니까 대략 17.5로 생각하면 17.5 마이너스 17.5에 3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대 총선은 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어떤 식으로 해봤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역대 선거에 비해서 미칠 정도로 사전투표를 높아진 겁니다 한성천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분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1%로 올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점프를 한 겁니다 12.19 26.6점 이번에 42.17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 대표가 추계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813만 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발주한 롤 용지의 80%가 1813만 명입니다 1813만 명을 하게 되면 41.12%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의식조사는 42.17%입니다 엄청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롤 용지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하나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의식조사를 가지고 했는데 모두가 40%가 넘습니다 40%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사전투표지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1813만 명으로 오그노 대표가 예상했는데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은 16년에 비해서 1.3배 늘었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16년에 비해서 2.2배가 늘었고 이번 총선은 2.5배로 늘어 나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계속도로 부풀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범죄 이 선거사기는 10년 정도 지속돼 왔는데 이제 좌파전역에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완전히 국가를 일당체제로 그렇게 끌어가는 쪽으로 지금 이제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비통한 것은 사전투표 제도를 통과시켰던 사람들이 여당이 새누리당하고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이고 그 당시에 황우여 당대표 김무성 씨 때 여러분들 많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선한 의도를 갖고 했겠죠 그러나 선관위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2014년 이전에는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하면서 본인들이 재미를 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선관위 조작공학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데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다 해도 비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 살기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구나 그냥 입 다물고 일체 언급 안 하고 홍콩 사람처럼 살면 보면 살 겁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를 보고 고함을 지르고 양심의 소리를 밖으로 내지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받겠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 이야기가 가슴이 안 와닿시겠지만 점점 조여올 겁니다 권력이란 것은 일단 지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완전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럼 그건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 줄의를 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빼앗을 것은 다 빼앗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나긋나긋 하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 안에 악마성이 있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는 권력이란 것은 그냥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던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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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